아, 근데 아까 또 하나가 하프 라인에서 들어가네. 와, 그러니까요. 그것도 넣어버리더라. 장난 아니다. 대박이야. 저 골대가 미국만한데 지금 저걸 못 넣고 있어. 아, 브라이언. 와, 예. 저희가 10점 정도 차이나이다. 아, 오케이? 예. 우리가 옵션을 하나만 더 조금 해도 되겠는데. 우리가 옵션 하나 터두고. 낮은 걸로, 낮은 걸로. 땡큐. 시작하겠습니다. 3번 파이팅. 파이팅. 하나. 열정 뒤져 있는 무도팀에 또 다른 장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하. 정추라 선수처럼. 다시 mouse and check. 다creat deploygo on. 와우. transportation slippers. 어디갔어 돼요? squash swykistan. 샤일을 팔아. 너무 한번 볼 때. 야 못넣게 타죠? 정추라 선수가 덩치가 엄청 커져서 나타났습니다. 림의 높이가 3m 5cm인데요. 저분의 키는 4m 대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넣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박명수 선수! 천수관 음습이죠? 천수관은 정신 사나워서 꼭 넣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스테판 커리와 스스 커리 형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지 10점 앞서고 있는 커리 형제의 공격으로 3쿼터 시작이 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천수관은 쉽지 않아요. 정남 씨, 정남 씨! 그냥 가, 골대고 들어가. 정남 씨, 정남 씨. 정남 씨. 정남 씨. 효과를 발휘해. 정남 씨. 나이스 샷! 됐어요! 좋았다, 좋았다! 이제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